안녕하세요.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예대 연극과 봉사막번 이창용이라고 합니다. 네,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인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나라는 조금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여기서 방심하지 않고 모두가 정말 큰 상황입니다. 각자 관리를 잘해서 정말 빨리 종식이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학교 다닐 때 지금 이 시기가 아주 날씨도 좋고 작업하기 좋고 어떤 그런 기억이 많이 나는데 한편으로 지금 재학생 그리고 입학식 이후에 학교 생활을 해야 될 신입생들한테 아유 참 뭔가 마음이 아프고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. 네, 얼른 학교에서 웃으면서 작업하는 그런 날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. 교수님들, 학생들, 그리고 교직원분들 힘내서 얼른 종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힘내시고, 네, 파이팅 합시다! 코로나 아웃!